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해시태그도 모을게요 간만에 레벨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91년생입니다 해시태그만 모을거라 재물비 먹기 좀 아깝고 어 일단은 해시태그 모을게요 레벨업 영상을 하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플랫도 안 돼 아 며칠만이지 그래도 엄청 오래 안됐죠 그래도 20일 안 넘은 것 같은데 레벨업하는데 아 좋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레벨업 했는데요 음 아직은 이제 말랩은 예정되어 있는 건 따로 없고 어 무슨 그냥 여유로울 때마다 사냥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랩에 대해서는 아직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잠파트 에잠파트